국내 대표 해운업체인 HMM이 기업들의 화물 수출을 돕기 위해 내일 9번째 임시 선박을 투입합니다. 이번에 투입되는 선박은 4,600톤급으로 부산항을 출발해 미국 LA항으로 가게 됩니다. HMM은 이달 말쯤엔 부산항을 출발해 유럽 로테르담으로 가는 10번째 임시 선박도 투입할 계획입니다. 세계 해운시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물동량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물품 선적과 컨테이너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